제가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그런 표현 가운데 하나가 우리 편한테 왜 그럽니까? 우리 편이지 않습니까? 이런 소위 집단적 사고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결코 뭡니까? 용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든 좌든 간에 법은 공정하게 적용이 돼야 되고 좌든 우든 간에 비판이나 이런 부분들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 편이니까 봐주고 남편이니까 두들기고 이건 아닌 거죠 공병호 tv가 여러분 지향하거나 제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간 태도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편이니까 봐주고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김소연 변호사가 강용석 변호사의 소위 선거 후원금 유용 부분에 대한 경찰청의 조사에 대한 불응 선관위 조사에 대한 불응 이 부분을 다뤘기 때문에 제가 속 내용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일단은 김소연 변호사가 하는 이야기를 믿습니다 김소연 변호사가 사실을 왜곡하거나 이렇게는 안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곳도 이런 것을 보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제가 국민들이 알 권리 차원에서 한 번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김소연 이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강용석 변호사께서는 부정선거 소송 비용 관련해서 서울경찰청의 조사를 받게 된 여러 국힘당의 당협위원장님들이 고생하시는데도 절대 소환에 응하지 않더니 이번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요청에도 불응하고 있는 건가요 이런 내용을 오랜만에 김소연 변호사가 요즘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라고 들어가 보니까 이게 나온 겁니다 당협위원장들이 4.15 총선과 관련해서 당협위원장들이 대부분 다 총선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후보일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100여 명 이상 정도가 선거 무효소송에 지원을 했으니까 그거를 여러분들 가세연하고 강용석 변호사가 맡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협위원장들이 다 소환 조사를 아마 오래전부터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이런 생각합니다 그 사람 싫어요 그 사람 좋아요 나는 김소연 씨가 싫어요 좋아요 이런 대상이 아니고 쿨하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겁니다 우리 편이냐 남편이냐 이건 내한 게 전혀 관계 없습니다 오로지 비난을 받아야 되면 비판을 해야 되면 그 사안이 사실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지 우리 편이니까 덮어주자 이런 거 없습니다 그거는 내 생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울러다니면서 우리 편은 보호하고 우리끼리 해먹자 이런 것에 난 신물이 나는 사람이고 그것이 나라를 망치게 하는 중요한 여러분들 요인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자세히 봤습니다 무슨 독립운동 열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부정선거 모금행 횡령이나 선거 후원금 요용이란 파렴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억울하거나 떳떳하면 소환에 응해서 소명하고 밝히고 진술하면 되지 않습니까 법조인인 변호사를 믿고 선거 소송을 진행한 당협위원장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4.15 총선과 관련해서 당협위원장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지금 소환을 받아서 고초를 겪고 있는 모양입니다 법조인 변호사인 후보자가 하라는 대로 행사 진행하고 후보자가 주는 대로 인건비를 받고 그런데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고발되는 고초를 겪고 있는데 도대체 당사자인 강용석 변호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김소연 변호사가 사실 여부는 강용석 변호사의 입장이 있을 테니까 강용석 변호사하고 접촉해가지고 이게 사실이냐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소연 변호사가 사실을 왜곡할 사람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사람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다 선거 부정선거 모금액은 깨끗하게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관위가 이런 불같은 눈초리로 그걸 지켜보고 있을 건데 그거를 깨끗하게 써야 되죠 그래서 4.15 부정선거 관련된 모금액 횡령 선거 후원금 유용 이런 표현은 일치해 나오지 않을 정도로 깔끔하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인생을 양아치처럼 살면 이런 문제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모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동안 4.15 총선 부정선거 관련해서 후원금 유용과 관련된 그런 사안들이 그동안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지만 이렇게 경찰청 수사나 그다음에 선관위가 조사를 요청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김소연 변호사를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밝혀진 거죠 나만 살려고 주변 사람 다 죽이고 털릴 때까지 모르세로 일관하고 철면피로 뻔뻔하게 버티는 이재명이 했는지 아닌지 끝내 답 제대로 못하고 유체이탈학법으로 엉뚱한 답변안은 이준석이랑 뭐가 다릅니까 하이고 대표님 하면서 이준석과 협상하려 할 때부터 이상하다 생각했어야 하는데 그냥 사람 좋은 사람이다 생각한 우리들이 잘못입니다 입당 결의 무효 확인 본안 소송에도 제가 선임으로 들어가 있는데 오늘 법원에서 성명준비 명령이 왔습니다 이런 소송을 어쩌시려고 하는지 참 거시게 합니다 법원이 성명명령 준비를 하면 그게 변호사가 여러분들 대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가 공권력을 낭비 말고 수사기관들 난감하게 하지 말고 어떻하다면 당당에 출석해서 그대로 진술하고 대응하시는 게 책임감 있는 자세일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죠 이런 시기면 제가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박범계 직접 고발했듯이 제가 검찰청에 직접 고발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울대 법대의 법조 카레틀이 돈독하고 장인어른 인맥 빵빵하다 할지라도 만명의 후원인들이 사의로 총선 부정선거 규명 후원금 사건을 그냥 덮고 넘어가게 놔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방송에 임하는 이 세 명이 어디로 짱 박힌지는 몰라도 체포 구속되는 추한 상황이 닥치기 전에 당당히 출석해서 조사받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사람들 짱 박힌 것 아시는 분들은 제보 바랍니다 물론 강용석 변호사 편들이 있을 때 저도 강용석 변호사를 호의적으로 보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유용이라든지 이런 사안들이 등장한 것 자체가 처세로서는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제가 갖고 있는 인생관이나 아마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대다수 시민들의 여러분들 그런 양식이나 이런 것을 미뤄볼 때 어떻게 여러분들 사의로 부정선거 규명 후원금 유용 행령 이런 의혹 사건들이 나올 수가 있냐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런저런 눈에 좀 거슬리는 점이 있더라도 알아서 잘 안 하겠냐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 생각해 왔고 저도 어른이 알아서 잘 안 하겠나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김소연의 직서를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고 정재건 님이란 분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우파로 활동하는 강용석 변호사 거기까지는 좋으나 부정선거 규명 투쟁 활동 내용 후원금 사용 내용 저도 성명을 요구했었습니다 일처리 뒤처리 깔끔하게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직업인으로서 생활인으로서 그게 어떤 돈입니까 그 돈이 세상에는 떼먹을 돈이 있고 떼먹어서 안 되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고 하지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선거를 뭡니까 사기치는 거 전산조작을 사기치는 것은 세상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비판을 하고 그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편이니까 봐주자 우리 편이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거는 저는 잊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 간에서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것이죠 분명하게 여러분들 이 문제는 선관위도 출석하고 경찰도 출석해가지고 이 문제를 깨끗이 밝혀야 되는 거죠 오늘 여기 보시니까 한 분이 후원금이 천원부터 백만원 이상 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이 돈 문제가 얽히면 부정성 밝힐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데 마을에 불이 났음을 말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의심해야 됩니다 손병 형님이 국익에는 좌우가 있을 수 없고 네 편 내 편 법 앞에는 공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나라가 건재하고 국민도 즐겁고 행복하게 생활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보면 강용석이 눈에 갓 씹을 텐데 비용을 행정해서는 벌써 안 잡아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관위가 요청을 조사를 하겠다고 하면 출석해가지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거듭 이야기 드리지만 깨끗하게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유용을 했다는 이야기를 한 건 아닙니다 그런 의혹 사건이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에도 응해야 되고 당협위원장의 고초를 당하고 있다는 것은 두 번째 여러분들 예전에도 한 번 그런 걸 김소연 변호사 올렸더구만 감상해주셔서 감사합니다